글을 돌렸죠? 너무 세게 갔는데? 쌩이 같더라 너무 쌩이 갔어 글씨 쌩이 같더라 얘가 이렇게 내 빨대 빨대가 될 줄이야 펄을 돌립니다 펄 펄이 많이 있네요 처음에 펄짓을 했네요 첫판에 4판 하나가 있구요 6투 6투패으로 끝나는 것도 없죠 빙 딸 딸 딸 딸 없네요 빙을 묻혀나옵니다 펄을 돌립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제일바라기로 결정했죠 제일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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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콜 콜 콜 1 콜 1 콜 1 1 2 나한테 뺏어간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 시작합니다 뺏었다기 보다 제가 갖다 받쳤다고 하는게 자당성이 있어 보였던 뻔짓이었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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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할수록 고수가 된다 빙 콜 라이 콜 빙 콜 콜 빙 라이 콜 투페어 원페어 됐어요 삥만 하길 잘했지 뭐 시작합니다 콜 다이 콜 콜 좋아 좋아 콜 콜 어 좋습니다 콜 콜 콜 빙 임 하 좋겁니다 콜 받길 바라지만요 콜 고맙네요. 원금 회복한 느낌? 회복했네요. 좋습니다. 의심병 턴을 바깥으로 삐져나가겠죠? 뺑아줄래요? 구봉이 형 뭐 받았죠? 한번 뺑차 볼까요? 뺑차 할 뻔했네요. 키 카몬! 키 카드! 키 카드! 키 카몬! 축하 어딨어? 축하! 야르! 오늘 퀸 데이네요. 퀸이 나를 살려주네. 삑만 치면 죽어버리네. 이제 플러스 된 줄 알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잘 모르죠?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은 수익이 좀 안났지만 뻥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삥! 하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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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않습니다. 두피 높지 않죠? 콜! 이렇게 활용하는거죠. 제가 칠 땐 뭐 있다? 이런 느낌이. 뻥인데 칠사람 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뭐 애들이 세명이나 살아있는데 혹시 모른 그런것들 쿼터정도로 합치면 펑카 같거든 쿼터와 따라와 따라와 요런느낌 뭐 이렇게 줘보는거죠 일단은 콜 별은 안되는데 이런거 쿼터도 이거 까꿍이니까 봤잖아 합포쳤으면 합포 날릴 뻔 했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무리하지 않는것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쫄리는 돼지시던가 이런 영화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졸리면 자던가 졸리면이 아니라 졸리면 주무시던가 죽을거고 얘는 이미 호된 맛을 봤죠 의심하다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알잖아 안다고 물론 까도 제가 읽을것 같긴 했어요 그러나 하이 투표가 아닌 상태에서 좀 후달거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버플러시죠 3,3이 있구요 이거 흥분하면 안됩니다 남은 카드 두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 중에 하나는 들어와줘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아가 왼쪽 위에 아이가 쭉 치고 나오는데 얘는 또 치고 나올겁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2호원표호로 끝이 났죠 처음에 흥분했으면 돈날릴 뻔 했습니다 4,3으로 가네요 관리입니다 포커는 관리에요 관리 자 구바락이죠 구바락이 구 두개 나와있구요 어머 나 킬링을 못봤어 솔직히 말했어 자 플러시 있나 봐줘야되요 프라우스나 이런거 공 있는건 괜찮아요 공을 90KQK 열차가 완성됐네요 받아, 쿼터니까 받아 풀은 아니죠 고맙습니다 쿼터에서 걸렸네요 쿼터, 이거 솔직히 자신없어서 쿼터 던진거니 뭐 이런 느낌도 받았겠죠 상황에 따라 따라합니다 무책이 만족이죠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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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삼하네요 3봉이 될거에요 아마 3봉이 안보여야됩니다 이때는 이건 그 급에 맞게 막아야됩니다 플러시 이런거 바라보가는 애들 없게 만들어야됩니다 얘는 뭘까요 4, 9 주워버리죠 큰 병이 있네요 곰 살 빠지겠네요 팬더곰 살 빠지는 소리들입니다 슬림해집니다 8조 돌파 8조 돌파 아까 언제 했는지 또 모르겠어요 삥 삥 삥 뺑치면 두고 버리냐 왼쪽 애들은. 뭐 사인이라도 있었던거야 하프 그러면. 어머 다이다이 하던 그거 어디 가고. 뻥 한번 들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뻥 한번 들켜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큰 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거에요. 이제 뻥치던 놈이다. 이런 것도 흔들흔들흔들. 뇌가 흔들리면서 따라 들어오거든요. 뭐든지 좋게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계신데 맞아요.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해석할 이유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자신을 막 핥히고 깎고 막.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강요하고 있죠. 그렇지 없어요.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았던건 예전에. 대한민국 사회가. 다 니 탓이야. 잠을 들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니가 못난거야. 니네 집안이 못난거야. 이러면서 막. 사회가 받쳐주지 못한 부분들도. 개인한테 다 뒤집어 씌웠었죠. 그래서 안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하면. 행복도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올려줘야죠. 여기서 뭐 돈 좀 잃고. 그래도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즐거워려고 하는 게임을 그렇게. 다시는. 닦아가면서 그러면 안돼요. 사과나 깎는거지. 사람은 그러면 안돼. 아 오늘 퀸 들어오면 좋은일 있던데. 모양이 무섭네요. 저거. 모양이 무섭네요. 저거. 어머. 요런 장난. 나 안좋아하는데. 다행입니다. 얘가 가져가서 다행이에요. 쟤 위에는. 처음에서 이렇게. 쎈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아래가 가져가는데. 그리고 아까. 곰돌이 좀 털렸잖아. 퀸이 계속해서 오네요. 퀸이. 퀸이. 퀸인데. 빙긋. 삶 나한테 있다는거. 삶 다 빠져 있다는걸. 쟤는 모릅니다. 아이구야. 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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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곰 너 더 가져간다. 너 아까 나한테 받은거 보다. 안되겠다. 이제. 주적을 바꿔야겠다. 곰이야. 팬더가 이제. 주적이야.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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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먼저 쳤으면 좋겠는데 잘 먹었습니다. 이건 아주 칠투페어가 뭐 있습니까? 쟤네들이 저보다 높은 아이일수도 있는데 이건 죽야발인겁니다. 아주 그냥. 핥! 그냥. 자, 자투. 이거 제인은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L, E가 왔죠. 체크 끌고 가줍니다. 스트레이트나 플러쉬로 변신해주라고. 공짜지까지 들어와. 자, 얘들아 변신해라. 변신했어. 어, 변신했어. 얘도 뭐 밑에 얘가 카츠면 또 봤죠. 예, 죽을거구요. 안죽으면 봐. 스튜빗! 이리와. 변신해. 키워서 먹었잖아. 이게 키워서 먹는다는 거야. 변신할 기회를 줬잖아. 체크로. 그렇죠? 네, 편도 다시 날씬해졌구요. 넌 나한테 다이어트를 빚 내야 된다. 진짜. 내가 다이어트 성공시켜줬다. 칠 하나 나와 있구요.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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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성공시켜줬다. 부담줘야 됩니다. AK가 빛나고 있고, 10까지 있으니까 부담줘야 됩니다. 죽어줘요. 이렇게. 나한테 전혀 유리할 게 없는데. 요거 그냥 뭐. 지금 뭐. 칠 원페어 일뿐이잖아요. 뭐 모양이 돼서. 그 아름다운 모양빠를 쟤들한테 꽂아주면서 다이를 얻어냈죠. 애들이 다이를 쳤습니다. 퀸 들어온 날, 잘되는 날. 유난히 퀸이 많이 들어온다. 정말로. 어머. 액면의 퀸이. 이런 건 애들이 별로, 별로 당했죠. 아이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내 액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네 말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더 줄 수 있는 걸 안 줬어. 합리적이지? 체크. 체크. 욕 안 나와 있습니다. 어휴. 욕에 나오네요. 좋은 일이죠. 예. 보고는 끝날지 보니까 몇놈 죽여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나 플러스도 되고. 얘 뭐 플러스도 뭐든 되라. 고민하죠. 아까 당한 게 있어서. 아휴.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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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페어로 따라주는 거 고맙죠. 둘이나 고맙죠. 패를 돌립니다. 애매하게 간다. 13,6은 뭐야. 이건 자신 없네요. 이건 자신 없어요. 100명 빨라도 6,7,7. 애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6,7,8,9,10. 18,9,10,J. 그래서 한번. 이 모양 나올 때 쳐줘 봅니다. 죽어요. 쳐줍니다. 죽어줘. 어머. 아 똑벌지. 이게 포커 하나 플러스였네요. 족보 플러스가 됐잖아요. 족보 보너스 좋다고. 저거 근데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상대가 내 스타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포커의 또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아 봉으로 끝난지 아 집이 됐는지 아 포카가 됐는지 상대가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를 안 보여줘야 되는데. 족보 보너스 그러면 아 집이 됐구나. 제가 저 떴을 때만 치는 애구나. 뭐 이런 스타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쟤한테만 보이게 했어야지. 그쵸? 얘는 의심하고 들어옵니다. 의심하죠. 아트로 들어옵니다. 심하게 다이어트. 한민관 되겠네요. 한민관씨가. 다른 분들이 잘 이름을 못 알려요. 한민관 부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옛날에 정범이라고 있습니다. 맞다고요. 아 그건 배영만씨구나. 배영만 달라고요. 맞다고요. 배영만이라고요. 이분도 조금 이렇게. 이름을 많이 알지는 않죠. 배영만. 왜 이렇게. 으악. gifts to 1 decide. 이따가 aside. 흐아아... 뱁. 고 steam. I really really haven'tinhas feedback is that 왈바 pork값을 낚시래요. 어떻게 하면 돼. 난 감 볼려고 띵쳤거든 백 스트레이트 블러쉬 아씨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 오 클로버가 오른쪽이 있구나 된것만에 다 흘러옵니까 왼쪽 팬더곰 스트레이트 되어야 됩니다. 블러쉬면 또 모양 안좋아져요 근데 아까 치고 나온게 스트레이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한장을 더 받아야 되잖아. 아 부담스러워 스트레이트 블러쉬 아니기를 자 삥쳐 니 돈 좀 가져가라 이제 이리와 줄려고 해도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빙그레 빙그레 정신을 훼손시켰어 주고 싶었단 말이야 이정도면 셀브 다이어트였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 그것으로 밝혀져 다 주고 원키 원샷 원키 아 이러면 당황스러운데 저 녀석이 꼭 봤는단 말이야 야 이 자식 어떻게 하지 미안해 한번씩 보여줘야 돼 곰돌이 나갔어 이 모습 안 보고 나간거지 곰돌아 안 봤지 고마워 안 보고 다행이야 좋은 경우만 갖고 가렴 곰돌아 빙 곰돌이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 하 콜 하 콜 콜 툭 세요 툭 세요 아씨 한 끗 곰돌아 돌아와 니가 내겐 행운의 상징이었나봐 행운을 주는 아이였나봐 어서 냉큼 툭 팔 나가있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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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강제 툭 툭 툭 툭 툭 툭 신흥강좌가 다시 사라졌구요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리카덴 선택하세요 80820 어떻게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돼 아유 안버리게 잘 나 사실 다이아로 가볼까 그랬거든 오자마자 됐네 인상적이야 아 지금 갑니다 제가 아유 내가 건드렸잖아 내가 치고 나올 때 어 그래 형 알았어 형 그정도 카드야 나 죽어줄게 이랬어야 하는데 형 미안한데 나 의심좀 해도 돼? 그리고 의심을 해버렸지 뭐야 자 한번 하고요 왜냐면 한 템프 쉬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엮이는 분위기가 나면 좀 쉬어줘야 됩니다 쿨링 다운 쿨링 다운 자 이거 다시 또 뭔가가 가동 되나요? 왜 이러죠? 시작합니다 플라우스에 이어서 바로 스트레이트 꽂아줍니까 게임회사 관계자님 흠 제가 책 나올 때 별게 없다는 얘기죠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트레이서 체이서 추격자 이제 그분이 뭐지 고만고만 하죠 둘 개나 나와 있습니다 삥이니까 하는거지 원래는 죽어도 연이 없는 편입니다 자 이거 뻥치고 싶은 카드 잖아 애들이 많아서 안돼 투표하라도 되길 바랬는데 얘는 받을겁니다 아 안받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쟤는 되게 빛나는 순간이죠 쿼터? 뭘까? 에이스4 플러시? 난 K고 쟤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쟤는 에이스4 플러시 아니기로 콜만 쟤는 받는 타입인데 괜찮아 에이스4 플러시였으면 어쩔을 뻔해서 그런건 피하고 가야지 위험을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체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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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바라보기 나 10원에 10달란 말이야 10하고 10 3개나 나와있잖아 이거 삥이잖아 10이 3개나 나와있어 이거 엥련루문이 흐리부리하게 왔었거든요 죽기를 추천하는데 콜해보세요 죽죠? 종류가 났습니다 느낌이 온다니까 하리바리하게 배가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구에 말구야 만들어주면 안되겠니? 나는 개털이랍니다 나는 개털이랍니다 배가 개털이죠 말려드나요? 더 일찰라 이렇게 전문 털리범 마음까지 털어간 나쁜 녀석 하트 넷 하트 넷 여기도 조끼를 하트 넷 하트 넷 하트 넷 네 뒤늦게 주문이 이루어지네요 곰탕 시켜놓고 안나오길래 갔더니 전화 왔어 곰탕 나왔는데 어디세요 집에 들어온지 3시간 됐다고 하루를 좋은 펜이라 거둬들여서 먹으면 되죠 에이스야 애들 살바라게 자르면 좀 야력 압도해주란 말야 쥐의 애들이 별로다 아칠부가 뭐냐 아칠부가 5,6,7 가고 마지막 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조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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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자 한번만 더 할게요 탬봉이 저녀석이 마지막을 이렇게 싱겁게 만들자 자 마지막입니다 조구알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크몬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는데 패가 그지잖아 얜 또 뭐 좋아서 신났고 삥도 아까워 다들 죽잖아 한 판 더 원 몰게임 원 몰게임 4 플러시인 줄 알고 덤벼는데 난 에이스 플러시 아쿵 플러시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자, 쿠 플러시인 줄 알고 덤벼줘요 그럼 짜 플러시 일어나야지 그냥 죽어도 좋겠다 아휴 됐습니다 제 스트레이트 됐기를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ấu 그럼